문화예술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뛰는 이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줌인피플, 오늘은요. 2024 와스비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광주 조직위원장을 맡은 경기도 광주 방세환 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세환입니다. 네,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트룸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룸 시청자 여러분,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새롭게 변화를 통해서 이번에 음악올림픽이라고 하는 관악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관악컨퍼런스까지 유치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구경들, 좋은 공연들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와,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2024 와스비 세계관악컨퍼런스, 그야말로 축제인 거죠? 네, 세계적인 축제죠. 어떤 축제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려요. 우리 세계관악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림픽 그러면 IOC가 있고 또 월드컵 그런 FIFA가 있듯이 음악계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관악올림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와스비라고 세계관악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관악계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50여 개 회원국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는 한 27개국에서 한 2천 명 정도 전문 연주인들, 석학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광주에서 그 멋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2022년에 광주시장에 당선이 되신 이후에 이 행사를 직접 유치하시려고 뛰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장 선거가 6월 1일 있었는데 그 전에 문화재단 오세영 대표님하고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무언가 하는 이벤트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시장이 돼야지 당선이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월 2일까지. 그 때까지 일단은 신청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또 유보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카고 와스비 본부하고 협의를 받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1일 날 이제 제가 밤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2일 날 이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4일, 14일 날 이제 심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7월, 그해 7월 달에 이제 제 19회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이제 체코 프라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그해 또 이제 12월 달에 이제 미국 시카고, 시카고에 있는 와스비 본부에 가서 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당선된 1일 차에 이미 성과를 거두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와, 규모가 상당합니다. 세계 30여 개국, 2천 명 이상의 음악인이 참여하고 관람 예상 인원이 지금 3만 명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크면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하나의 연주인들과 이제 음악 관계자들이 이제 즐기는 그런 형식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만 잘 준비해 주시고 이제 손님맞이 이제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뭐 크게 무리될 건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또 이제 19회 체코프라의 행사도 보고 또 이제 미국에 있던 행사도 보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음악 관련된 축제들도 가서 보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토백으로서 광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아무래도 광주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 50년 동안 이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이제 움츠려져 있는 그런 시민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움츠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좀 활짝 이제 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서울올림픽이라든가 2002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또 아주 거기서 활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광주시가 활발하고 또 광주시가 이런 도시다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우리 이 스튜디오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브라스의 이 멋진 모습들만 봐도 굉장히 지금 관악기가 주는 화려함 또 웅장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와도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D마이너스 1년일 때부터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념 행사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워밍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이 이게 잘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관람석에 앉아 있어도 이걸 갖다 어떻게 즐길 줄 아는 그런 방법들은 모르잖아요. 어느 때 이제 박수를 쳐야 된다든가 호응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이래서 우리 D마이너스 1년부터 시작해가는 네이처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독일 근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연을 통해서 이제 선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D마이너스 50일 때에는 이제 일본 교세이 고등학교라고 그 고등학교가 그 일본에서 최고 가는 그런 연주 실력들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미담 오케스트라라고 새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만든 공유학교 개념에서 이제 만든 연주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담 오케스트라고 이제 협연을 하는 그런 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이제 호응들을 이제 얻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객석이 어떻게 또 꾸며지느냐도 이제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난 것 같은. 교육청에서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번 행사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까지 행사가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을 위해서도 또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7월 16일입니다. 5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컨퍼런스예요. 그러면 이제 축제지만 또 이제 회의도 있고 뭔가 강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1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일 14일날은 이제 전야제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리 퍼레이드도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미팔군 군악대라든가 삼군 군악대 그리고 삼군 의장대 또 이제 영광고등학교 밴드 학생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거리에 이제 행진이죠. 그런 퍼레이드도 하고 또 13일날 이게 다 전역돼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13일날은 이제 우리 이제 공수특전단에서 이제 축하 이제 낙하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14일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자랑하는 이제 공군의 이제 블랙 이글스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축하 비행을 또 14일날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15일날 이제 저희가 개막식을 시청합 광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그 개막식이 이제 끝나고 나면 16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와스베 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세계적인 지휘자 연주자들이 와서 강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연주하는 게 있고 이제 지휘하는 게 있고 이제 또 이제 강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채롭네요.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주 쪽에는 이제 미 해군 군악대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연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작곡가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와서 그런 어떤 작곡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지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러니깐 우리나라에서도 나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광주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우리가 특히 이제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 광주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즐기고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리죠. 보통 한 30분에서 한 시간이면 다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방세환 시장님도 관악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신 이유가 혹시 본인이 좀 연주를 좀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다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밴드 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트롬본을 부렀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이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했으나 연습량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이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또 이번 그런 이제 관악 행사를 또 유치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진짜 새로운 어떤 꿈과 이제 비전을 갖다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행사 첫날 문을 엽니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부터 남한산성 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올라갈 공연.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공연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와스비 세계관악협회에서 그 엄선된 그런 팀들이 있어요. 이제 미해군이라든가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8개국 13개 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우리나라 팀들이 몇 개 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이제 메인 공연을 이제 아트홀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갈라쇼 형식의 그런 이제 공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르는 이제 야외에서 하는 이제 프린지 공연이 있습니다. 이제 남한산성에 있는 이나관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곤잠 도자공원에서 또 이제 펼쳐지게 되고. 또 이제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린지 공연이 이제 같이 좀 열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은 선택권이 좀 크겠죠. 아 골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사실 지금 이제 17개국에서 선정된 개인 개인의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 그동안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왓스비에서 그걸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꽃나무들. 선정된 이제 한 50여 명이 그 이제 와유라고 이제 오케스트라를 꾸며서. 각자 연습을 한 다음에 4일 동안 16일부터 19일까지 또 전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날 피나레를 그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초연 그런 곡을 가지고. 의미가 있네요. 이제 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기술위원회에서 그 학생들을 일일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뭐 트럼펫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서 온 친구인데 트럼펫을 연주한다. 다 일으켜 세워서 그런 이제 형식도 띄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5일 동안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축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행사 일정상 7월 중순입니다. 살짝 날씨가 염려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야제라든가 개막식은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녁때가 되거든요. 이제 한 뭐 6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보는데. 그 때만 이제 좀 비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5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 본행사는 특히 이제 주 행사가 되는 이제 메인 공연은 이제 아트홀에서 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프린즈 공연에 있어서는 비가 온다든가 너무 이제 폭염이 좀 심하다든가. 그러니까 이러면 실내를 옮겨서 하는 그러니까 A플랜과 P플랜을 두 개를 짜놔서. 그래서 이제 뭐 남한선성 이나관에 맺힌 날 비가 온다. 그러면 그날 그 시간대 비가 올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미리 다 예고를 해서. 그 혼란이 그 공연을 관람하는 데에 혼란이 전혀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폭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4 세계관화컨퍼런스 경기 광주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제 콘셉트 하나의 야생화라는. 야생화. 야생화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축제를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야생화라는 게 이제 야생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막 그 주변과 어울리면서 꿋꿋하게 이제 살아남는 그런 그런 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거는 이제 그 곳곳에다가 그 이제 야생화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라색을 이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벤더를 갖다가 이제 많이 식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제 라벤더 향에 이제 취할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행사장 주변 도로에는 그 가로등을 갖다가 이제 호른 있죠. 악기 종류의 이제 기억자로 때 이제 호른 호른으로 다 이제. 모양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밤에는 또 이제 그 조명까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참 이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그런 가로등이라. 그래도 아주 전국적으로도 지금 아주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악기, 금관악기는 좀 반짝반짝하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광주 하면 많은 분들이 도자기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자랑도 좀 해주시죠. 우리 광주 이제 도자기로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왕실에 납품했던. 그래서 사홍원, 분원이 있던 고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때, 15세기 때 나왔던 그 자빈 접시가 있어요. 그 접시는 미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33억에 경매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때 이제 나왔던 그런 철화, 용문항아리라고 있는데. 그거는 99억에 경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다랑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랑아리가 이제 광주, 옛날 광주군 남정면 분원이에서 출토된 건데. 그게 최근에 이제 66억, 그걸 호가하는 그런 경매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통 자기계가 경매에 나왔을 때 가장 최고를 내린 게 광주 도자기다. 그 정도로 도자기의 우수성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 또 여주 이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주 이천은 아무래도 생활자기 형식이 강하고. 저희는 이제 왕실, 왕실이라는 호칭이 쓰여지잖아요. 아무래도 전통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학술회의까지 겸해서 하기 위해서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라고 명칭을 개정을 해서 4개국의 이제 그런 도자 석학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학술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광주 왕실 도자기의 우수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평가를 받는 아주. 이번 아주 판매도 상당히 오히려 더. 이제 명장들이 이제 시연을 하면서 판매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걸 좀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중순경에 이제 평가회의를 합니다. 전체적 시민들 다수를 모셔놓고 평가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도자 컨퍼런스로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이제 프린지 공연 때 야외 공연 때는 공연장 곳곳에 도자기를 같이 설치함으로 해서 세계인들이 연주를 들으면서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도자까지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광주를 사랑하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광주 시민들은 참 행복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여름 휴가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시장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광주라고 하면 지금 올해가 이제 고려 태조 때 광주라는 명칭을 받아서. 올해가 이제 1084년이 되는 해예요. 그 정도 이제 역사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맞는 이제 남한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남한산성이 이제 볼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광주는 이제 산세가 많은. 지금도 임야가 65%를 차지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계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곡에 이제 뭐 발을 담그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천진안 계곡이라든가 남한산성 계곡이라든가 또 은곡의 그런 계곡이라든가 엄밀히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습지 공원들이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 습지라든가 광동인공 습지라든가 또 팔당불안개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제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 아주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찾아주시면 아주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다. 시원하게. 또한 이제 저희가 워터파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도 작년에 개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 읍면동 단위에도 이제 물놀이장을 이제 개장을 해서. 지금 아이들과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주 그냥 그 물놀이장에서 아주 그냥 마음껏 뛰놀고. 최고죠. 피소를 이제 즐기는. 그런 지금 공간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요. 2024 완수비 세계관화컨퍼런스 경기 광주 조직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이고 아시아에서도 13년 만에 열리는 그런 세계관화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관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의 좋은 그런 경험과 그런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는 자연과 역사와 그런 문화 이런 것이 잘 살아 숨쉬는 그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우리 관악과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까. 광주에 오셔서 광주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풍경이라든가 그런 멋을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은요. 2년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관화컨퍼런스 경기 광주 조직위원장도 겸하고 계시는 경기도 광주의 방세환 시장님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